정치의 목소리가 커지면 무조건 경제는 죽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정치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솔직히 시작하면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기대와 달리 그렇게 정치가 폼을 잡는 대부분의 국책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정치화된 프로젝트는 엄청난 자원 낭비를 한 공동체에 안겨다 주고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는 고통이 따르는 진정한 계획보다도 항상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은 피해가 고스란히 공동체에게 남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관제 펀드와 관치금융의 그림자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런 용어부터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출범 초기부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관제 펀드의 운명은 거의 100% 실패입니다. 자원은 낭비되고 손실부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을 또다시 문정부가 시작합니다. 한국판 뉴딜 9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곳에서는 팔을 비틀듯이 소환된 신한, KB금융 등 국내 10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소환 청구수를 받고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날 190조원의 뉴딜 펀드 얼결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적층금융에서 100조원을 지원하고 민간금융이 70조원을 지원하고 국민참여펀드가 20조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같은 디지털 그린 인프라와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야 자체가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가 개입한 부분에서 눈먼 돈을 먹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얼마나 행해질지 이런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이미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민간금융의 70조원 참여에 대해서 정부는 각 금융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런 설명을 더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죠. 관치금융의 냄새가 너무나 풍기지 않습니까? 10대 금융주주회사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어명을 받들도록 한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관치금융이죠. 여건이 내세우스 불법 논란까지 일었던 뉴딜 펀드 원금 보장은 쑥 들어갔습니다. 없던 일로. 대신에 정부가 손실을 우선 끌어안기로 합니다. 연 3% 플러스 알파 목표 수익률을 제공하고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으로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 돈으로 그냥 펀드 투자자랑께 돈을 대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손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관제펀드를 만들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정치 이벤트 그 이상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원을 계속 탕진하는 겁니다. 벌어놓은 자원을 이짓 저짓 거짓 먼지대가 다 낭비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유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거대 정부의 길 공공 영역의 확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에 바탕을 두고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재난지역 및 뭐든 간에 계속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산 요소 가격을 폭등시키고 조세 및 준조세를 급등시키고 다양한 규제를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자유를 계속 옥죄는 위축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도드라진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부채 증가 규모와 부채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미 늘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까지 666조 원의 국가 채무를 물려받았습니다. 문정부가 퇴임하는 2020년도 가을 무렵에는 현재 예상으로 쓴 국가 채무 아주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1070조 원 정도가 달할 전망입니다. 그것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2019년에 38.2%에서 2025년도에 43.5% 문 대통령이 물려나는 시점이 2024년 정도에 60%까지 돌파하게 됩니다. 5년 만에 20%가 늘어나는 겁니다. 경제협력지구 OECD 회원국 가운데서 2000년대 이후에 국가 채무 비중이 단기간에 20%포인트 이상 급등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피그 국가들입니다. 포르주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만 정상화되고 다른 국가들은 다 만성적인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주 냉철하게 경고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서 국가 채무 비중이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라온 나라든 예외 없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외 없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30%에 40% 넘어섰을 때 우리는 60%까지 가는 겁니다. 최근 몇 년처럼 대한민국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국가 부채가 급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따라오면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이 아주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 지상에 오르내려는 대부분의 국가 부채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지만 공기업 부채도 100조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5년 사이에 문정부가 있는 동안에 39개의 공기업의 부채도 100조 원을 늘리고 나가는 겁니다. 2017년도에 472조 3천억 2020년도에 521조 6천억 그리고 2022년도에 571조 원입니다. 공기업 빚만 100조를 더 늘리고 이것은 거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 부채를 꼼꼼히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400조를 늘리고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 100조를 늘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가겸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국가가 지는 채무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기는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덩이 같은 국가 채무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과거처럼 노동 생산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나라가 활력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갈 때는 원리금 상환하고 빚도 재밌게 갚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행팽이지 않습니까. 집값을 올려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빚을 갚을 거냐 이야기. 그러다 사회는 계속 늙어가죠. 지금도 근보재정위기가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구전 젊은 직장인들만 상대로 해서 계속 3% 돼. 3% 돼도 계속 매년 올리지 않습니까. 누가 이 빚을 갚을 겁니까. 누가 갚을 겁니까. 정말 치사하고 나쁜 어른들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지금도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야기가 곳곳에 도출되지 않습니까. 많이 쓰고 자기들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 위기가 없으면 다행이겠죠. 원래 정치라는 게 떠넘기고 다 도망가는 거니까 큰일입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회원도 개입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4일 날 방송됐던 의료계 파업 파결인박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박미정 님이 남겼습니다. 의료 파업에 대해 남편에게 한마디 하는데 당신이 의사야? 왜 그런 것을 신경 써? 이런 대역에 절망과 우울감을 느끼지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남편의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또 바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파업이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나라가 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 파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사회주의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귀찮아서 나라 일에 관해서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관심으로 인한 비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업에 바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라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나라가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좀 더 정성과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박미정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그리고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을 지식의 지평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